늦었으니까 같이 있어야되네 로한아 사랑해 잘자 로한 잘 때가 제일 행복하지 예뻐 제일은 안인데 두 번째라 예뻐 첫 번째 뭔데? 안이가 애교부릴 때 로한 잘자 로한이를 즐거웠으니 나이트루틴 스타트업 나이트루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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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Stef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미친 목욕 할까? 자 치즈 귀 빠질까? 귀? 그래 장난 아니야? 아니 안 보여 나 초점이 안 맞아 너무 가까워 초점이 안 맞아 아...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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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좀 아프다 조금 아퍼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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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.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.. 이거 좋아한다니까 아니야 다들 기다리고 있다니까 아니야 아니 진짜라니까 아니 무자이크 하면 되지 아니야 소영이 불쌍해 이런 거 안 보고 싶어 진짜? 안 보고 싶어 눈껏 보여주는 거야 12시야 벌써 늦었으니까 같이 쓱 같이 쓱 그래 짠 쉬고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그림이 있어요 사실은 이걸 왜 알게 됐냐면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나한테 로하니가 요새 많이 몸을 긁은다고 응 아무래도 겨울이니까 건조하니까 보습을 해 주셔야 할 것 같다고 근데 로하니 나 닮아서 되게 건조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약간 약간 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아니 맞아요 이게 아니 근데 광고인데 요새 알게 된 클림이 있는데 요거에요 요거 비팝이 많이 들어가 있는 리얼더마 응 이거를 쓰고 나서 진짜 많이 개선됐어요 피부가 어 저도 막 갈라지고 혼자 나타나고 막 그러거든요 겨울에 근데 이거 사용하고 나서 뭔가 되게 평화로워 평화로워 로하니 때문에 처음에 쓰기 시작했는데 응 지금은 다 써요 제품력이 확실히 좋으니까 우리 다 써요 지금은 지금 발라볼게요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른 피그 이거 보시면은 막 물처럼 흐르는 재현이 아니라 단단한 재현의 그림이에요 이런 느낌 안 바르는 거 발랐다 오 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속 건조를 잡아주는 느낌 약간 피부에 장벽이 튼튼해진다는 느낌 들어요 음 음 그리고 이 리얼더마 메디컬 크림도 있으니까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여기가 진짜 크림을 어떻게 바르는지 보여드릴게요 오 진짜 단단하다 이거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유카 뼈 안치고 거의 이 급으로 발라요 진짜로 근데 인정 이렇게 합치면 하트 아아앜 어? 맨 어 experience 특별한 프로모션 진행 중이니까 영상 3세 전부에 링크를 확인하세요 flightlifting 아직 안 끝났어요 계속해서 보실까요 어 가 내가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지식이 없는 마사지 분이 어때? 안 좋아 안 좋아? 요즘 일 많이 해서 그런거 안 아픈? 안 아픈데 그래도 아, 눈 아픈데? 근데 허리 좀 해준래? 아래쪽, konser 쪽이 좀 너무 아파 그 모델로 나올 것 같아 근데 너무 안 좋아졌어 1시 35분 저희 지금 시각 1시 35분 저희 나이트 루틴은 뭐 크게 별건 없지만 로아니를 항상 저희는 같이 재우고 뭐 유카가 운동 나가기도 하고 저도 뭐 운동 나가기도 따로따로 로아니가 집에 있으니까 하기도 하고 같이 옆에서 핸드폰 한 것도 너무 좋아 근데 유카가 뽀안치고 기기를 파주는 게 난 너무 좋아 근데 나도 좋아 진짜? 나는 항상 유카가 파주니까 저는 제가 못 파요 저희의 나이트 루틴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고맙습니다 근데 그거 한 번 이렇게 하고 시험하다가 유카 드릴 것 같아 아... 여기서? 응 응 유카가 없어야되는데? ㅋㅋㅋㅋㅋ 없어야된다 유카가 처음엔 없어야지 아니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저기 서연이가 편집해 줄 거야 아니야 이렇게 가죽어 이렇게 가죽어 자 이제 자 한글자막 by 한효정